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드라이기는 머리카락 말리는 데만 사용해 주십시오. 어디를 말리는 겁니까? 저요? 저는 드라이기를 안 씁니다. 집에서도 드라이기를 쓰지 않습니다. 아무리 저와 같은 종족들이지만 같은 사람으로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. 첫째가 이 아저씨 누구야? 물어서 잘생긴 아저씨야 라고 했습니다. 자 치킨 한마디 보내드립니다. 운전하면서 출근 중인데 배 속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. 아이고 큰일 났네. 복식 호흡 좀 해보십시오. 복식 호흡하면 조금 가라앉습니다. 근거는 없습니다. 무사히 도착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. 68세 우리 외숙모는 한의사인데요. 사람들의 목덜미만 보시면 이러십니다. 저 목덜미는 부황 뜨기 정말 좋은 목덜미야. 오동통한 저 목덜미에 부황 3방 놓고 싶네. 제목덜미는 어떤지 모르겠네요. 부황 한 4방 정도 놓기 좋은 목 아닙니까?